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에요 오늘은 갤럭시 S22 강화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갤럭시 시리즈가 플랫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지문인식 때문에 그런지 강화유리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뷰했던 브랜드 중에서 출시한 빅소와 슈피겐, 티거 글라코스, 그리고 필름이긴 하지만 표면에 유리코팅 처리가 되었다는 다이아 큐브를 구매했는데 이걸 리뷰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이건 인터넷에 휴대폰 강화유리를 검색해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네고 강화유리인데요 네고 브랜드는 대표님이 휴대폰 강화유리에 굉장히 전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매출 1억을 달성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로 쿠폰 10장을 모으면 한 장을 공짜로 줘요 쩔죠 두께와 디자인에 따라 14,000원부터 23,000원대까지 총 4가지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길래 0.21mm와 0.29mm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부 구매해봤어요 4분정볶 1을 그대로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색해봤어요 4분정볶 1만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6분정볶 1을에 다시 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색해fen 5분정볶 1만様입니다 지금 빙빙지만 할 것 같은데 6분정볶 1번에서 13분정볶 1만원 5분정볶 1을 번역해봤는데 5분정볶 1번에서 13분정볶 1위에서 8분정볶 1번정볶 2번정볶 1번정볶 3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라도 터치감은 소재나 강화, 코팅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디스플레이와 가장 유사한 터치감을 구현하는 제품을 찾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제작할 S22 울트라 모델은 강화유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필름 위주로 보여드리며 살펴볼 예정이니 필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만들어질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빅소부터 볼게요. 빅소는 중국에서 생산했고 뭔가 가성비 좋은 외국 브랜드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 메일로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신기한 브랜드입니다. 가격은 2장에 7,900원으로 저렴한 편인데 이전에 아이폰 13 리뷰할 때 느꼈던 점은 그렇게 좋은 유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는데 가이드2를 이용해서 부착하기 위해서는 8,000원을 더 주고 5장짜리로 구매해야 하더라고요. 다음은 슈피겐인데요. 슈피겐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브랜드이고 휴대폰 악세사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이전에 리뷰했을 때 유리의 품질은 상당히 괜찮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가격은 2만원으로 2장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티거 강화유리인데요. 티거는 지플립 시리즈와 같은 폴더블폰에 탑재되는 울트라 시인글래스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출시한 브랜드로 국내에서 제조한 브랜드이고 울트라 시인글래스를 제조하는 업체인 만큼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에서 가장 얇은 강화유리를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가격은 32,900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기대하고 구입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아큐브는 강화유리는 아닌데 필름 표면에 유리 코팅을 해서 9H 경도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여기서 9H 경도는 연필 경도를 뜻하는 걸로 제가 확인하는 모스 경도 6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필름에 유리 코팅을 했기 때문에 기존 필름들에서 아쉬웠던 스크래치 내성이나 터치감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럼 먼저 빅소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동안 강화유리 부착만 수십 번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가이드 툴 없이도 거뜬한 느낌? 이참에 부착점이나 하나 개업해서 컨텐츠 비나 좀 벌어볼까? 테두리 마감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짝 걸리는 느낌? 전면 카메라 부분은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틈새가 좀 넓은 편인데 측정을 해보니 상하좌우 평균적으로 1.9에서 2mm 정도가 되고요. 지문은 좀 잘 묻어나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지문이 생각난 김에 지문인식도 확인해봤는데요. 필름을 새로 부착하고 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들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해야 해요. 이유는 지문인식 센서의 초음파와 지문이 닿는 거리가 미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길어진 거리만큼 기존에 등록된 지문인식 정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렌즈의 초점을 다시 잡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두께나 필름의 간섭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등록을 한 후에 30번 정도 측정을 해봤는데 모두 다 성공하는 걸로 봐서 인식 성공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부착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문인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겠지만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거슬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어요. 밝기 비교를 위해서 반만 부착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측정하면서 조금씩 오차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2.1에서 2.7%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터치감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유리는 아닌 느낌? 다음은 슈피겐을 확인해볼게요. 슈피겐은 셀프 부착이 부담되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이지핏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착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부착해서 보면 이건 렌즈까지 덮어주는 풀커버 제품이고요. 테두리 마감은 빅소보다는 괜찮은 듯한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유리가 좀 얇은 느낌이에요.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틈이 좀 있는 편인데 상하좌우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6mm 정도가 되네요. 기존 지문을 삭제하고 다시 등록 후에 지문인식을 확인해보면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착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보면 인식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밝기 비교를 위해서 반만 부착해서 확인해보면 평균적으로 1.3%에서 2.7% 감소되는 걸로 빅소보다는 밝기 감소율이 덜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이 생기는 수수는 디스플레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터치감도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고요. 이전에 리뷰했을 때도 느꼈지만 상당히 괜찮은 품질의 유리를 사용한다는 기분이에요. 다음은 티거 강화 유리를 볼게요. 부착 방법이 처음 출시했던 아이폰 때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에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구멍에 모양으로 직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하단 트레이가 떨어져 있는 게 실제로는 잘 잡아주긴 해도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부착 난이도로만 보자면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부착해서 보면 렌즈까지 덮는 풀커버 형태이고요. 테두리 마감은 좀 까끌하게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틈이 좀 있는 편으로 상하좌우 평균적으로 1.6에서 7mm 수준이고요. 동일하게 기존 지문을 삭제하고 다시 지문을 등록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 이건 인식 속도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상태와 거의 동일한 느낌이었어요. 생폰 상태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밝기 비교를 위해서 반만 부착해서 확인해보면 평균적으로 1.3%에서 2.7%로 오차 범위를 고려했을 때 슈피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네요. 지문이 생기는 수준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상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이고 터치감도 디스플레이 유리와 가장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다음은 가장 기대되는 다이아 큐브를 확인해볼게요. 부착 방법은 하단에 C타입 단자를 끼워서 고정하고 부착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단 필름 소재가 빳빳한 게 아니라 좀 흐물거리는 느낌? 부착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느낌이었어요. 부착해서 보면 렌즈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이고 테두리 마감은 이것도 좀 까끌거리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유리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틈이 있는데 측정을 해서 보니 1.7에서 8mm S22 제품 전체적으로 유리를 완전히 덮는 형태로 제작된 제품은 없는 듯하네요. 지문인식 확인을 위해 다시 지문을 재등록하고 확인해보니까 이것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밝기 비교를 위해서 반만 부착해서 확인해보면 평균적으로 1.3%에서 2.7%로 슈피겐, 티거, 다이아큐브가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마지막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색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측정되는 밝기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기존 화면에서 화면을 꽉 채웠을 때 밝기 감소가 3.6% 정도로 일반 필름들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밝기 변화를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부착 전후의 차이점을 인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문이 나오는 걸 확인해보면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코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터치감은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하단에 유연한 소재의 필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살짝 물렁해지는 느낌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두께를 비교해보면 먼저 빅소가 0.36 비산방지 필름을 제거한 실제 유리의 두께가 0.23mm 슈피겐은 0.23mm 필름을 제거한 두께가 0.15mm 티거는 0.15mm에서 필름을 제거한 두께가 0.09mm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거 나만 재밌나? 다이아큐브는 0.19mm이고 필름이기 때문에 따로 제거할 부분은 없어요. S22 시리즈들의 유리가 일반적인 0.3mm 강화유리에 비해서 얇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지문인식을 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네고 강화유리도 0.36mm에 유리 두께가 0.25m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아마도 지문인식이 가능한 두께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무게는 빅소 6.9g 슈피겐 4.5 티거 3.0 다이아큐브 2.6g입니다. 그럼 스크래치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칼로 긁어봤을 때 빅소는 따로 파인 소리가 나지 않고요. 슈피겐도 긁어서 확인해 보면 따로 소리가 나지 않아 티거도 마찬가지로 긁어보면 따로 손톱에 걸리거나 하는 느낌은 없어요. 이전에 S22 울트라를 긁었을 때 표시가 나던 것처럼 살짝 표시는 날 수 있겠지만 이미 더럽혀져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경도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확인하기 쉽도록 테스트할 부분에 숫자를 미리 적어두고 빅소부터 긁어봤을 때 경도 6번에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모습인데 이 소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7번에서는 더 깊게 긁히고 8번에서는 깨지게 되네요. 다음 슈피겐 6번부터 긁어볼게요. 동일하게 6번에서 긁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빅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뭔가 긁히는 소리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7번에서 더 깊게 긁히고 8번에서 동일하게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티거 6번으로 긁어보면 잘 안 긁혀요. 7번에서 잘 긁히는 모습인데 6번에서도 긁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꽤 잘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티거, 슈피겐, 빅소순이었어요. 8번에서는 동일하게 깨지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유리 코팅 처리가 된 다이아큐브 6번부터 긁어볼게요. 3번부터 긁어볼게요. 2번 긁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칼로 확인을 안 했네? 뭔가 막아주려는 코팅층이 있긴 해요. 그래서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효과가 작아서 스크래치 보호를 위한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아까 유리들마다 아까 유리들마다 경도 6번에서 긁히는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데 디스플레이 유리와 비교하면 어떨지 궁금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요. 유리 위치를 바꿔가며 계속 테스트를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는데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결과부터 함께 들어보실게요. 동일한 경도에서 스크래치 소리가 차이가 나는 건 유리 품질과 강화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 티거가 디스플레이와 가장 유사한 수준이고 슈피겐이 아주 약간 떨어지지만 큰 차이는 없는 정도 빅소는 퀄리티가 앞에 제품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아큐브는 뭐 다음 파손 테스트는 갤럭시 S22 울트라 리뷰 이후에 이 진실의 몬키의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점점 생겨나서 당분간은 따로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 이거 손맛 지렸는데... 그래도 몬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가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슈피겐과 빅소는 지문인식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티거와 다이아큐브는 지문인식에 간섭이 거의 없는 수준 유리 표면의 경도는 S22의 디스플레이와 티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슈피겐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없었고 빅소는 심하게 낮은 수준 다이아큐브는 뭔가 코팅은 한 듯하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